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, DJ 김태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곧 있으면 자야 돼서 자려고 하는데 지금 그랑프리가 딱 마침 열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만 카트 그때 1대로 못할 때 대만에 이제 보면은 꽃게 타고 엄청 잘하는 진짜 꽃게의 엄청 진짜 꽃게를 사랑하는 꽃게를 엄청 잘 타는 그 초고수 꽃게 카트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꽃게 카트를 타고 한번 그랑프리에서 3연승 할 수 있을까 얘들아? 꽃게 타고 왜냐면 이게 아르테미스 타도 막 3연승 존나 힘들거든. 맞지? 꽃게에 사랑을 빠져가고 택하니까 한번 꽃게 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자 한번. 일단 닉네임부터 바꿔야 돼. 어 닉네임부터 얘들아. 야 얘들아 닉네임! 닉네임 추천 좀 해봐. 어. 영덕대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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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게 장인해라고? 알았어. 꽃게 장인 가자. 그래. 꽃게 장인. 꽃게 장인으로 가자. 오케이! 꽃게 장인 됐다. 야 닉네임. 나는 꽃게 장인이다 이제. 좋았어. 킹크래. 간다. 나 마침 또 풀강이거든. 한번 해보자. 야 근데 이거 타고 시위를 막 아 점수 까지는 거 아이가? 이 주민병인데 그래도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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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가자잇! 오! 됐다 됐다 됐다. 오케오케. 아 근데 점수 높은 애가 딱히 없어. 오케오케 가자. 야 내가 제일 점수 높아. 내가 제일 점수 높은데. 킹크래 타고 있어. 간다. 아. 아 맨 망했어. 야 보석 물건이. 이 씨. 방풀하지마. 간다잇! 야 차 좋아. 차 좋아. 차 탈만해. 오케오케. 차 탈만해. 좋아. 차 좋아. 아 근데 꽃게 졸라 어려운데 이따가. 오케오케 괜찮다. 야 그 대만 사람이 꽃게 타는 이유 있었네. 괜찮네 차. 야 꽃게 좋다 차. 진심. 어이 대만 사람이 타는 이유가 있었구만. 할만하네. 이게. 구사인데. 구사도 3칸인데. 아 근데 킹크래 먹었을까 이겼다. 아 본성 물고기 이제 시청자잖아. 제가 정편하지 마세요. 따라와가지고. 긴대칸 긴대칸 걸지마. 본성 물고기야. 아 이 놈이 근데 몰라가지. 어렵다. 아 망했다. 아 망했다. 야 나 4등이야. 아 3등 맞아. 3등 맞아. 아 이따 적응이 안 돼 차가. 야 적응이 안 된다 차. 아. 어렵다 차. 뭔가. 아 망했어. 야. 야 이거 마이너스 각이다. 아. 야 망했어. 아 나 4등이야. 레알 테칸 선수. 아 테칸 긴대칸 없어. 2200. 야 3000점 있어 뭐야. 3000점 있어 뭐야. OK OK. 야 맵 좋아 맵 좋아. 익스다. 1등 간다. 아 꽃게 장인. 그 태만의 꽃게 장인 궁이 간다. 꽃게 장인 궁이 간다. 응. 안 돼. 아 나 개척하면 안 되는데 얘들아. 이거 어렸나 그게. 이거 히토기가 빠르다 이거. 오 히토기 지리네. 아 씨 이거 옆으로 달리는 게 좀 이상한데. 이거 바이크는 다리 좋은 게 바로 인류치로 빠르다. 세. 와 쿤노발이 엄청 웃겨. 야 쿤노발이 엄청 웃겨. 와 진짜 대만인 존경한다. 얘들아 나. 와 이거 타고 어떻게. 1대1 모두 하지. 와 대단. 야 대단하다 이거. 이거 타고 어떻게. 와 대만인 존경한다 나 진짜. 이거 타고 어떻게 게임했지. 이게 어려운데 치 컨트롤. 야 지금 검색이. 그거야. 검색이 내왔을 때. 3000점이야. 3000점. 앞에 3000점 있어. 오케이. 여전가자이. 둘이 싸워라이. 둘이 싸워라이. 좀 다 teach. 야. 100만 남 loneliness. subset × CV 야 이거 적응보하면 가능하겠는데? 적응보하면 가능하겠는데? 아 근데 꼭기 어렵다 맵 망했어 나 이미 몰라 안돼의 내 정수 후우! 와! 바이러스 있으며 아으! 어쉬... 가자이! 지금 적응된 것 같지 않나? 지금 적응된 것 같은데? 와 톡톡이 빨라. 꽃게가 톡톡이가 좋네. 톡톡이 좋은데? 톡톡이 괜찮은데? 톡톡이 괜찮은데? 아아아아아아악! 아! 제발! 제발! 이동! 제발! 제발! 아악! 아 진짜! 톡톡이! 톡톡이! 아 빨간색! 야! 꽃게인데 페인트를 빨간색 안해서 그래.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. 그래. 캔디레드 말고 완전 빨강으로 해야 돼. 완전 빨강 맞지? 완전 빨강으로 해줘야지. 딱 꽃게 삘이 나잖아 맞지? 오케이. 왔어. 오케이. 이번에 3.100점 형님이랑 3.100점 형님이랑 거의 1대1 각이다 이거. 나! 세명! 세명구도 각이다. 야! 보스 잘 차! 오케이! 끝났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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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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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딱 마음이 들어! 좋아!좋아! 야! 참 마음이 들어! 아 이거 파츠 게임이 다 틀리네.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. 아 파츠 게임이 다 틀려. 간다. 이제 우리의 위치! 물고기! 다시! 아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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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좋 좋아 아야 포스좌 안타져 막아야겠는데 이거 . . . . 뒤트가긴 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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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좋! 고케이좋 pretzellan 날쳐요 생겨놀라 있니 제공 이들 마무리 이 플레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마치면서 마무리 나이 따이